사단법인 호국불교승병단이 제2회 순국선열 및 호국승병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. 지난 20일 울산 기박산성 특설무대에서 호국불교승병단장 원주 용화사주지 연화스님과 회원, 신도 등 200여 명은 천만사 향덕스님을 증명법사로 임진왜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의병과 승병들을 추모했습니다. 향덕스님은 승려의 신분으로 살생을 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연화스님은 승병과 의병의 호국정신을 오늘날에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.